큰일입니다 근데 난 진짜 곱창 다 잘 먹어서 야채곱창이 아니지? 해맞네 우산이 동거하시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서울이에요 오늘은 브이로그를 왜 찍냐면 제가 슈퍼엑스라는 곳에서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곱창을 먹으러 갈 겁니다 곱창도 그냥 곱창이 아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채 곱창이에요 어제 서포터즈 분들이랑 다 같이 회식을 했는데 제가 술을 만취해가지고 잘은 기억 안 나는데 곱창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오늘 또 곱창을 먹으러 어제 만난 분들 바로 또 만나러 갑니다 근데 오늘 좀 멋있지 않나요? 아닌가? 좀 멋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오늘 정말 잘생겼네요 너무 잘생겼네요 혹시 나와도 돼요? 제가 가운데로 갈게요 가운데로 갈게요 뭐하러 갈게요? 아 제가 오늘 저희 뭐하러 만났죠? 곱창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곱창 아니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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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제는 무엇을 했죠? 술을 먹었죠 노래는 있어 연파를 만취 저만 만취 누나 별로 안 취했어요? 나는 집가서도 기억이 안 나요 어? 아무튼 일단은 저희는 곱창을 먹으러 갈 겁니다 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곱창집이 보이나요? 뭘 봐요 지금 지하철역 바로 앞인 줄 알았는데 이제 30분째 걷고 있습니다 어디 보여? 나 왜 안보임? 나도 안보여 나 시력 좋은데 아 음 안보이지만 일단 아 아 저기 곱창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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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열었으면 진짜 올 거임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근데 다 온 거 맞아? 응 손이 봐 손이 봐 손이 봐 손이 봐 이게 뭐야 장난이지? 다 왔다 나한테 뭘 먹어 어떡해 어떡해 여러분 영자네 곱창 문 닫았다네요 큰일입니다 저도 아무데나 근데 난 진짜 곱창 다 잘 먹어서 야채곱창이 아닐 수도 있잖아 여호곱창은 야채곱창 같고 있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여호곱창 아까 오는 길 열었었나요? 네 아 그럼 그리로 갑시다 우선은 그 여호곱창인지 늑대곱창인지 그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곱창집 아닌가요? 여호곱창 지금 또 15분째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지면 응 맛있어 우리 이렇게 좀 고생하고 먹어야 맛있지 아 저거다 여호곱창 아 여호곱창 곱창볶음 3개? 3인분? 뭐랑 뭐? 엽뇨, 술, 물 술? 그거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키고 왔어요 소주알마랑 콜라랑 아 네 저희가 좀 젊게 생기긴 했습니다 누구랑 대화하는거에요? 누구랑 대화하는거에요? 얘랑? 시리랑 시리랑 지금 시킨지 거의 한 30분 지났는데 만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하다가 사장님이랑 눈 마주셨어요 저 좋댔습니다 거의 손인데요 손 손 손 손 소주 손 손 손 손 손 손 짠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빨렸네. 어디서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여기 다 좁다. 저희는 지금 코인노래방을 왔습니다. 저희가 노래방을 안 오지 좀 오래돼가지고 우리 노래 다 먹습니다. 너는 내 사랑은 내 세상이 사랑은 못두고 갈지 갈지 어디로 가는 건지 고맙지만 저 소리가 데려다른 하늘 빛이 렛맨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랑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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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제일 눈치고 왔다 봉투 베베 봉투 첫번째 카트레이드를 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히 저한테 카트레이드를 덤비 다들 큰일 났습니다 한 손으로 다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은 너무... 이태현이 넘어짜다 저희는 결국 공정한 아이템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아이템전 공정한 아이템전 그래도 스피드전보다 좀 공정하니까 오케이 계속 못들어오시네요 계속 못들어오시네요 이건 제가 못하는게 아니라 님들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판이에요 아 마지막판이야 우와 이겼어 이겼어? 꼴찌는 아닌데서 이하는 들어왔다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진짜 행복하게 보이네요 좋습니다 시간이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우산에 두고 가셨어요 제가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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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두고 가셔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러면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둥이 구독 오늘 정말 잘생겼네요 너무 잘생겼네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와 짜이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